언니도 사진 찍어요? 괜찮아 찍어도 돼 이제는 언니 너 말고 너 뒤에 왜 니가 시껌 놀래고 지랄여 자리여 경례 세월아 정신아 세월아 가하니 하늘야 내 정신 여기에 두고 쉬림 없이 살아온 인생 구름대여 밀려가는 정신아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가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빨리 찍어 아 그런 영상이요? 그걸 진작에 해결해야지 좋구나 또 못다한 젊은 분들도 가슴에 미련이 많아 세월아 정신아 마치기를 마치기를 하지 말아라 정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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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정신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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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험춘아 어디 있느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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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습 변해가는 내 암민들의 내 고슴만 변하는구나 사랑도 인생 사귀도 못다 젊은꾼들로 가슴에 미련이 많아 세워라 청춘한 아침을 하지 말아라 세워라 청춘한 아침을 하지 말아라 자료 통해